자, 이거 재밌더라고요 왜 휴닝이 작은 연준이야? 되게 이거 말이 많은데 사실 우리 둘이 붙인 게 아니라 멤버들이 나머지 멤버들이 붙여진 거여서 연습생 때 연습생 때 붙여진 거예요 한 2년 전인가? 같이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무슨 심리 뭔가 검사를 했는데 MBTI 네 네 저랑 연준이 형이 똑같은 스파크 형이 나온 거예요 다 다르고 저희 둘만 똑같았어요 스파크 형이 나와서 안 그래도 막 회사에서도 저희 저랑 연준이 형 되게 비슷한 구석이 많아서 되게 작은 연준 이렇게 불리다가 멤버들이 정확하게 이제 저한테는 저는 작은 연준 하고 이제 연준이 형은 큰 타이라고 이렇게 계속 불렸는데 근데 지금은 거꾸로 아니에요? 비슷해요 네 어쨌든 그냥 비슷해요 그때는 제가 키가 엄청 작아서 그렇게 불렸는데 왜요? 중 네? 네 지금은 제가 더 크지 않을까예요 네 맞아요 근데 흰인 카이가 제가 키가 많이 컸어요 그래도 좀 작은 연준이 좋아요 역시 큰 카이 나랑 성격이 똑같아 네 네 맞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